안녕하세요 티노씨 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또 같이 그려 볼게요 자 오늘은 남해의 독일 마을 이란 것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려 볼 것은요 우리 친절한티노씨 카페 칠칠하니님이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이거는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음 우리처럼 이렇게 투시도 따져 가면서 눈높이 따져 가면서 그렇게 그리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림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실 거에요 그쵸 뭐 건물도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좀 힘들텐데 자 그러면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그것도 펜으로 펜으로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긴 하실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 요거를 같이 어떤 식으로 그리면 좀 편하게 그릴 수 있을까 연구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김윤선님 칠칠하니님 양파양파님 따당코님 사월당님 경신님 이영음님 생명의 숲님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그릴 펜은 음 우리 책에도 이제 소개가 됐는데 이거 이제 라이너 펜 이라고 제가 좀 제목을 좀 붙였어요 그러니까 만년필은 아니구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이렇게 볼이 아니고 심이 나와 있어서 유성으로 돼서 그린 다음에 예 그 물칠을 해도 번지지 않는 유성 팬들입니다 뭐 지금은 뭐 스테들러 제품 하고 예 일본의 그 제품을 조금 준비했어요 뭐 제목은 뭐 피그마 마이크론 이라 그러구요 요거는 피그먼트 라이너 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둘 다 0.3 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둘 다 써볼 수도 있구요 하나만 써도 되고 예 저는 특히 이 재료를 좀 중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이렇게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냥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볼펜으로 하셔도 되구요 저는 펜이 없다 싶으신 분은 그냥 뭐 플러스 펜 그 사인 펜 있잖아요 뭐 그걸로 하셔도 되고 뭐 예 뭐 볼펜도 되고 그러니까 뭐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색연필도 쓸 건데 색연필은 어떤 용도로 쓸 거냐면 일단 일단 수채 색연필을 써 볼 거에요 수채 색연필을 써 봐서 예 시간이 되면 물질도 하고 시간이 안되면 색연필을 완성하는 걸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늘은 음 뭐 예 거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거구요 그냥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4 이영훈 님 까지 아까 했나요 생명예수님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합니다 이영훈 님 박찬경 님 마르칼라 님 이세요 4 사월당 님 라니 님 이정준 님 나나나 님 수특대 소가리 님 박찬경 님 아까 인사했구요 문영부 님 그림조아 님 에스미리트 님 양파양판 님도 아까 했고 라니 님 윤사랑 님 예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펜으로 한다고 미리 펜과 색연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그래서 오늘은 연필을 안 쓰구요 바로 바로 이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노 선생님이 드디어 이제 티노 씨가 이제 막 가자는 건가 얘기 하실 텐데요 오늘은 네모도 안그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정사각형으로 미리 그려 놨어요 그려 놨는데 정사각형으로 또 안그릴 거구요 지금 요 밑에 쯤으로 해서 요 밑에 쯤으로 해서 여기 밑에 보이는 요 집부터 한번 그냥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예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그리고 시간이 안되면 예 시간이 안되면 그냥 뭐 거기서 끝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네 자 펜으로 펜을 처음 잡아보신 분들 막 완전히 떨릴 거에요 이거 한번 실수하면 끝인데 끝 끝도 아니지만 예 한번 실수하면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도 가지실 거에요 네 자 그런데 너무 이렇게 에 주눅들지 마시고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거 좀 다루기 조금 익숙치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지붕 보이는 지붕 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식으로 한번 그려 볼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걸 먼저 그려 볼 건데 크기는 봐서 예 한 6 요만하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점 종이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아 사왈땅 님 지금 카디 종이 앞뒤가 있나요 그래서 근데 에 저 보니까 뭐 앞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기 뭐야 그 헤드라이트 켜보면 조금 저기 뭐야 이렇게 격자 무늬가 있는 것이 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썼거든요 예 근데 얘도 그게 통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형광등에 비춰보니까 예 뒷부분이 조금 더 격자 무늬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으로 그냥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150g 짜리 얇은 종이에요 얇은 종이고 a5 크기 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음 크기 요만하게 그리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게 그리지 마시고 예 자 요 집부터 요 사선부터 하나 쭉 그려 봅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그리세요 예 자신있게 그립니다 쭉 그렸어요 예 커도 상관없구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붕 꼭대기에 선을 그려 주시고 예 이렇게 그리는데 선을 너무 직선으로 그리지 마세요 오히려 직선으로 하면은요 부담이 됩니다 예 그러면 예 그냥 약간 이렇게 떨리는 떨리는 그대로 그냥 가세요 이정준님 너무 떨리네요 하셨는데요 떨리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처음 그린 그 각도만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도 좀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좀 튀어나가도 됩니다 예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냥 그려 주시면 좋겠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집을 그리려 있는데 나무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도 그냥 이렇게 연필을 좀 길게 잡고 펜을 이렇게 띄굴띄굴띄굴띄굴띄굴띄굴 굴려 주면서 나무를 크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리세요 뭐 그 제가 그 그 저기 뭐죠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주 잘 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리시면 되구요 이제 이 꺾인 대로 직선만 쭉 내려 주시는데 이것도 뭐 직선 보다는 약간 이렇게 떨리게 떨리는 걸 그대로 그냥 표현해 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여기도 쭉 내려서 그냥 쭉 해서 정확히 가시면 좋죠 근데 좀 힘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서 뚝 끊어 주세요 그래서 보이는 데까지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크기는 이만큼이다 라는게 정해지구요 뭐 이 종이에 비해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세요 양파양파님 종이 펜 정보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이는 아까 카디페이퍼 150g짜리 면 100% 종이구요 이건 그냥 저는 종이 안 먹어놨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님 중에 김윤서님이 보내주셔서 그냥 갖고 있는 거구요 뭐 그냥 아무 수채화지나 1번 스케치북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펜은 0.3mm 쓰고 있습니다 0.3mm 굵지도 얇지도 않은 거죠 이거는 보니까 가로 기화가 조금 잘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로를 이렇게 강조를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얘가 어느 정도까지 완성도를 갈지는 모르니까 그리다가 뭐 버퍼링이 심해진다거나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다 되고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멈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는 데까지 같이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그냥 비뚤 비뚤 그립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붕선을 그려 주시구요 창문도 살짝 그려 주시구요 좀 잘 안되면은요 잘 안된 두 손으로 그냥 막 그려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투시도 막 설명 안하고 그냥 바로 바로 그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같이 그려 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셔도 되구요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뭔 일인가 갑자기 싶을 거에요 펜도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집을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뭐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갖고 계신 펜 플러스펜도 되고 대신 플러스펜으로 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인펜 있죠 컴퓨터용 사인펜 그거 있으신 분들은 그걸 다 그리셔도 되는데 거기다가는 물칠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수상이다 보니까 많이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도 뭐 개수가 더 많은데 뭐 이렇게 좀 그리기 좋은 크기 창문으로 해서 빼곡히 그리는 정도만 그려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자 뭐 그릴 수가 없겠다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 놓으시면 되겠구요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한번 벌써 버퍼링이 있었네요 쭉 빠지셨네요 아이고 참 자 그러면 이렇게 집까지 그렸는데요 또 여기까지 따라오기 벅차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살짝 출석 보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최영배 님 따당코 님 문당 님 지금 딱 좋아 님 그리고 오정순 님 다크프리즈 님 H2M 님 지동선 님 가을77 님 네 좋아요를 눌렀어요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 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집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으면은 이 뒤에 집들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나무 보이죠 이런 나무들 나무들로 일단 떼어 보세요 떼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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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하게 대신에 나무 자체도 떨고 가세요 난 이거 선 긁기가 너무 떨려 이렇게 떨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막 이렇게 떨려 해가지고 그려 주시면 되겠구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이 독일 마을에서 또 큰 나무 하나가 있어요 나무 하나를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해 볼까요 바로 옆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죠 옆으로 시작이 돼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기울기 시작을 하니까 마치 이 선도 아우 난 떨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냥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 주시고 자 나무를 그려 주시겠습니다 나무도 그냥 폭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려 주시면 되겠구요 자 이 폭 잡는 게 저는 많이 그려 봤으니까 쉬울 거예요 여러분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을 건데 제가 먼저 이렇게 그려 놓잖아요 그러면 아 지붕 위에 저 정도 저 정도 나무가 있구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쭉 그려 보세요 제일 앞에 있는 거라서 이 다음 것들은 다음에 보이는 건물들이나 그런 것들은 뒤에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해서 나무를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너무 한 방향으로 그리지 마시구요 좀 퍼졌다 좁아졌다 그런 식을 좀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한 줄 더 가보세요 얘는 약간 소나무여 가지고 선이 이렇게 이렇게 선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꼬불꼬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막 폭을 많이 주세요 튀어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폭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나무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떨어져서 또 이렇게 있고 오늘 수업 중에 이거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다 그 수업하는 모습을 미리 좀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조금 수포가 될 것 같아서 요거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너무 미역줄거리 같이 됐다고 막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돼도 이렇게 좀 크게 된 것 같구요 그러니까 저의 풍경화에서는 나무가 늘 주인공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들이 주인공이긴 한데 맨 앞에 있는 나무가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빼죽하게 여기 밑에서부터 위에까지를 봤을 때 여기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나무가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중간까지 그린 다음에 여긴 어차피 뒤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꼬불꼬불 하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는 게 습관이 안 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뭔지 저게? 하실 분도 있을텐데 일단은 또 이렇게 나무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사선으로다가 먼저 표시하고 그렇게 그렸었죠 이렇게 해서 약간 삼각형 스타일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려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지금 요거 따라 하시는 거 힘드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어두운 거 그리면서 일단 명암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빛이 오른쪽에서 왔어요 그래서 왼쪽을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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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암 넣으면 되는데 명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한 이 정도만 넣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필요한 다른 저기 뭐야 필요요소들은 일단 더 그려본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진님 손윤희님 권영자님 안녕하세요 마리소피님 소피님 안녕하세요 티노쌤님 오랜만에 라방 들어와서 죄송해요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도 어딘데요 그쵸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즘 버퍼링이 심해가지고 예 또 혹시 소피님 소피아 라고 읽어야 돼요 소피 라고 읽어야 돼요 예 소피님이 혹시 튕겨나가더라도 이게 뭔 일인가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소나무와 지팡기를 그렸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만 그려도 그림이 예쁘죠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시고요 예 오늘 직장에서 일찍 끝나 티노쌤님 뵈려고 일부러 들어왔었어요 어우 직장이 일찍 끝나셔야지만 예 들어올 수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기중한 시간 같이 와랑 같이 해주셔서 자 자 이제 왼쪽 집 한번 그려볼까요 요 집 이제 이 중앙에 요 나무가 있고 또 요 앞에 요렇게 가까이 있는 나무로 둥그렇게 해서 나무들을 좀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둥그렇게 거의 집보다 살짝 조그맣게 거의 비슷하게 됐네요 저는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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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했으면 요 뒤로 요 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가려져 있는 대로 쭉 올리고 이렇게 약간 마름목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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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의 지붕이네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요 각도 요 각도 요 각도는 좀 다르네요 요번에 조금 살짝 내려앉았어요 예 살짝 내려앉은 각도로 요렇게 나가서 이 선과 비슷한 선으로 그려주시고 그리고 끝에가 살짝 올라가요 요렇게 얘도 올라갑니다 요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가 삼각형이 요렇게 되네요 자 여기는 직각으로 요렇게 네모가 되게 그려주시고 끝에 가서 여기 끝에가 살짝 꼬부라지게 그런 다음에 천장을 얘와 같은대로 요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에 틀렸다고 멈추지 마시구요 뭐 두 번 세 번 그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지금 우리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전문가들도 계십니다 전문가 분들은 또 멋지게 그려서 아 이게 펜하다 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요렇게 해서 뒷부분에 지붕을 좀 그려 봤어요 음 마리에 소피에 라고 여기서 부른다고 하시네요 여기를 얘기를 해 주셨겠죠 제가 기억을 못 하겠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막 호주와 시카고 쪽하고 헷갈리는 데가 있어 가지고요 지붕 다락방 이것도 각도 헷갈리시죠 헷갈리신데요 그냥 여기 네모를 이 선과 같은 방향으로 그려 주시고 그 위에 삼각형 올려 주시고 그대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지붕 따라서 옆 벽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채광대라고 창문이 있구요 마리에 소피에님 그동안 더 좋은 포지션과 월급 협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며칠 전에 제 보스와 좋은 협상을 해서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심킴님 안녕하세요 보스와 직접 예 단판을 짓는 그런 자리에 계시군요 멋집니다 그리고 요 지금 기와의 요 줄 있죠 요거는 표시를 해주면 재미있습니다 예 표시를 한번 해 주고요 얘는 가로로 했잖아요 얘는 세로가 조금 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로를 한번 이렇게 그려 볼까요 예 그리고 요거는 벽 부분이 하얗기 때문에 요 지붕에서는 이렇게 선을 촘촘히 그려주게 한번 그려 보세요 예 쪼글쪼글쪼글쪼글하게 아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오슬로에 계시는 소피에님 예 연봉혁상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노르웨이 이었군요 예 예 우와 노르웨이는 요즘 막 어 그 영화에서만 그 가로선과 따라서 그리시면 됩니다 세로는 무조건 세로로 그리시고요 예 그러면 별로 큰 예 이상함 없이 예 요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카멜레언스님 벌써 시간 이만큼 됐네요 이제야 출석합니다 네 뭐 25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비웠는데 뭔지 잘 안 보여요 그쵸 네 확대하기도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서 떼굴떼굴떼굴로 나무 하나를 그려주면서 끝냅니다 끝이에요 네 더 없어요 네 요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뒤에 지붕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붕은 음 얘와 각도가 비슷하네요 그럼 그 각도로 요렇게 가로선 그려주시고 요쯤에서 가로가 쭉 쭉 대다가 여기에서 또 삼각형 요 삼각형 같은 예 지붕이 이렇게 있구요 여기서 똑 떨어지면 됩니다 똑 떨어지는데 나무를 그렸죠 그러면 나무에서 가리도록 그려주세요 나나나님 버퍼링이 있어도 티노님 영상은 너무 유익해 감사합니다 최영배님 화면이 흐릴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요 이게 이제 버퍼링이 생기면서 순간적으로 그 송출 그 속도가 낮아지면서 예 그 자동으로 화질이 설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예 갑자기 화면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화면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다시 720dpi 나 720px 나 1080px 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온세미로님 안녕하세요 예 카메라 손님 말하자마자 버퍼링 뜬다고 하셨구요 다크프리즈님 노르웨이 설경이 참 멋지던데 그쵸 북유럽 쪽은 예 설경이 멋지죠 근데 전쟁 영화 같은데 보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더라구요 네 그리고 소피에님 음 지금이 3시 26분 그러면 업무 중이시라는 얘기시네요 예 보스와 얘기도 잘 됐는데 이렇게 업무 시간에 이거 보셔도 되죠 잘하셨습니다 네 하하하 네 잘하셨어요 음 나나나님 15시라면 여기 시차가 꽤 되있네요 해주셨구요 예 특대 쏘가리님 낮이네요 고영관님 티노쌤 갤럭시탭인가요 아니면 아이패드인가요 예 요거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고 인치도 좀 큰 거에요 보시다시피 제 손이 있는데도 화면이 다 예 그대로 있죠 예 음 12인치인가요 요게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소피에님 네 오늘 정말 티노쌤님 나방 보려고 일 후딱 해치우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럼 벌써 퇴근하신 거예요 오 굉장한데요 노르웨이 멋진 곳입니다 네 최영배님 네 알겠습니다 조정이 가능하셨나 모르겠네요 이영음님 축하드립니다 소피에 아니 마리에 소피에 라고 한답니다 네 마리에 소피에 에스미리트님 그림이 복잡해서 펜으로 그리는게 신기하네요 네 다크프리즈님 택은 넘나 좋은거 대주셨구요 예 요게 이제 벽을 하얗게 남길거라서 이 지붕을 예 그리고 가로가 많이 보이면 가로로 그리시구요 세로가 보이면 세로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심 조심 조심해야 될게 너무 석쇠판같이 그리지 마세요 어떤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지붕이 있으면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똑바른 선으로 그린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리면 우리 고등어 굽는 석쇠같이 되요 이렇게 그리면 석쇠가 되죠 요렇게는 그리지 말자 하고 하시면 되겠구요 요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강조가 되면 요거를 강조를 하시면 되구요 요렇게 있을 때 세로가 더 보인다 그러면 세로를 강조해 주시면 되겠구요 한쪽으로 한번 해보자구요 예 그러다가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은 또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좀 멀어지면서 선들이 더 얇게 더 얇게 이 심이 있는 펜의 특징이 두께를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얇게도 조금 할 수도 있구요 조금 세게 누르면 두껍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아이고 설명하다가 여기 채광창인가요 여기 채광창도 요렇게 그려 주시고 네 자 계속 그려 보겠습니다 네 소피엘님 마리엘님을 읽는게 낫습니까 소피엘을 읽는게 낫습니까 아니면 다 읽어야 되나요 네 전쟁 영화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겨울에는 전쟁 같아요 해주셨구요 네 이영훈님 뭐 노르웨에 계시는 마리엘님과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게 신기합니다 그쵸 저도 신기해요 네 이 저기 이 저기 뭐야 이 이 이 유튜브 실시간만 좀 예 버퍼림 없었으면 완벽했을텐데 말이죠 자 그럼 요렇게 세체를 그렸어요 세체를 그렸으면 요 뒤에 보이는 집 있잖아요 그건 또 각도가 또 다르네요 예 각도가 또 다르게 그리시고 이번에는 소실점을 지금 안잡고 그리고 있잖아요 각도만 신경써서 그리고 있으니까 너무 예 그 소실점 신경쓰느냐고 예 어렵게 그리지 마시구요 좀 틀려도 됩니다 예 많이 틀릴 경우에는 그 다음을 더 많이 틀리게 그리면 티가 안나요 예 그냥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예 석쇠 석쇠 석쇠가 좋다고요 고영관님 석쇠구이 먹고 싶네요 사과나무님 안녕하세요 드셨습니다 지붕마다 손잡이를 달아주면 어 지붕마다 손잡이를 달아주면 어떻게 되는거죠 특대소가리님 아 여기다가 손잡이 석쇠가 되게 예 마리소피에님 야생곰 같은 사람들은 다녀요 저처럼요 겨울에도요 네 선명하게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영배니아 해결되셨군요 예 주로 마리에라고 짧게 불리웁니다 아 마리에님 소피에가 성이고 마리에 쪽이 이름인가 보죠 아 그럼 친한 사람이 이름 부를텐데 아 저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 하려고 그럽니다 네 어쨌든 마리에님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마리에님 예 반갑습니다 나나나님 역시 그림엔 답이 없네요 티나님 그림이 왜 현실보다 좋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분들하고만 있어가지고요 약간 기고만장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수들이 막 질비한 정글 같은 유튜브 실시간에서 용기있게 펜을 들고 나온 겁니다 전문분야는 연필인데도 펜을 들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예 나나나님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겁을 좀 상실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리시는 분들도 예 또 같이 겁을 좀 이렇게 주머니 속에 집어넣고요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처마 밑에를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한 번씩 더 그려보는 예 이따가 색연필칠 할 때 여기가 조금 더 진하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더 해도 되니까 뭐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예 일단 여기에 이런 무늬 같은 것도 그려주실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럼 벌써 집이 꽤 여러 개가 됐습니다 예 자 특대 쏘가리님 아 마리에 저는 주로 짧게 가리라고 합니다 가리? 아 특대 쏘가리에서 가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쏘가리 가리 너무 예쁜데요 쏘가리와 가리는 온도차가 많이 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몇 개만 그리고 완성할 거예요 예 좀 여유가 있죠 제 목소리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집 옆으로 약간 색깔 바란 듯한 지붕에 예 집을 그려 보겠습니다 각도는 여기 왼쪽에 있는 예 요 지붕 각도와 비슷하구요 요 지붕에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이만큼 떨어져서 쓱 올립니다 올리고 또 각도도 얘랑 비슷하게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어요 뭐 크기는 요 정도 크기들 했었으니까 그 크기들 비슷하게 가주세요 요렇게 꾸불꾸불 하신게 그리기는 더 좋다는 거 예 마음껏 떨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그리셔도 된다는 거 예 오히려 떨어야지 그림이 더 예뻐집니다 너무 깔끔하게 그리지 마세요 카멜레온스님 가리 묻으셨구요 예 아 동생들도 가리형 가리형 한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부터 가리라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잊어버리겠지만요 예 카멜레온스님은 계란 프라이 두 개 했네요 예 드시면서 하시구요 고용가님은 내일 라이딩 가는데 남한강 쏘가리탕 먹기로 했어요 하셨구요 또 웃음 주시는 가리님 예 순간 빵 터졌어요 였구요 예 가리님은 오 남한강 예 그 라이딩 잘 하시구요 음 예 박찬경님 어려운 사진을 퍼즐 맞추듯 그려 나가시네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다가 어 포기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나하나 그려 나가는 식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다 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꼭 사각형 잡아서 뭐 눈높이 잡아서 그렇게 그리는 것도 있구요 요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다 라고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큰집 예 이번 애들보다 특히 큰집이 있어요 이만큼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대충 한 요정도 될 것 같다 라고 하시고 쭉 떨면서 덜덜덜덜 내면서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각도는 또 얘네들이랑 또 틀려요 그러니까 각도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그려 주시고 다만 얘랑 얘랑 얘는 가까이기 때문에 조금 저기가 먹었네 뭐야 뭐지 투시도가 조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렇게 길게 요기보다 조금 넓어지게 그려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여기도 아 여기 막 그리기 어려울텐데 나무가 다행히 또 가려주고 있습니다 나무가 요렇게 생긴 뭐 이렇게 삐죽삐죽 생긴 나무가 있어요 그쵸 네 이렇게 얘를 어 뭐죠 생략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기 얘처럼 막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없이 테두리만 한번 또 그려줘 볼까요 테두리 테두리 위주로 나무를 또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간도 비고 자 뒤에 집과 상관없이 앞에 나무를 그냥 그립니다 자 이렇게 뭔가 좀 날카롭네요 나무가 자 이 나무가 얼마나 고마운데요 예 나무가 공기도 맑게 하고 예 우리가 그리기 어려운 곳을 가려주기도 합니다 아주 고마운 나무예요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몇 가지만 그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맞아 그려 볼게요 고영관님 고영관님 몇 명이 갈지 모르지만 소자로 저는 고영관님 되게 어리게 느꼈는데 라이딩을 남한강 쪽으로 갈 정도면 어리진 않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뭘 보고 어리게 느꼈을까요 무슨 멘트를 보고 그랬을까 아무튼 예 예 쏘가리탕을 먹는다는 거 보면 예 예 아주 어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요정도 집 얼추 그냥 맞게 그려졌네요 그렇죠 예 얼추 맞췄습니다 그리고 요 집 지붕도 보니까 이 세로가 조금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로도 잘 보이는 것 같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로를 조금 더 이렇게 강조를 해 볼게요 자 요 선을 따라서 꼬불꼬불꼬불 특히 그 기와에 볼록볼록한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꼬여도 됩니다 왜 거꾸로 가느냐 여기로 가셔도 됩니다 네 방법은 자유자재입니다 꼬불꼬불하되 거의 직선처럼 보이게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미영 팀장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많이 늦었어요 방가딘가요 라고 해주셨고요 이영은님 동종상잔의 비극 네 카멜연스님 저녁 다 먹었네요 그럼 평소랑 많이 다른 느낌이네요 네 그림이 평소랑 많이 다르죠 네 고용관님이 네모레몬 한갑이시라구요 제가 어디서 착각을 한 걸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건강하시네요 네 자전거 라이딩으로 거기까지 갈 정도면 네 댁이 어디신지도 모르는군요 제가 암튼 네 자 얘가 어 길어졌어요 좀 그쵸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자 자 요렇게 그렸으면 요기서는요 예 이제 석쇠 모양이 나올 건데 그 일반 요 석쇠 모양이랑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요렇게 그렸잖아요 여기를 요렇게 그렸는데 요번에는 요 밑에서는 이렇게 같이 바둑판처럼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좁게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래서 쭉쭉 그리면은 예쁘지 않구요 네 짧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40분이니까 네 40분이고 예 조금 이제부터 속도를 낼게요 예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하실 때 예 요 선 긋는 게 나보다 저보다 늦다 하시는 분들은 뭐 긋는 데까지 그리고 예 다음 것도 따라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요렇게 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예 적당히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냥 하나하나 그려주세요 예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가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여유 있게 그려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요 지붕을 그리면서 앞에 나무가 하얗게 보이도록 해 주시면 되겠죠 예 여기서 뭐 좀 복잡한 데도 있고 좀 여유 있는 데도 있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석세랑 또 다른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예 예 예 석세로 다 보이신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대충 그리지 마시고요 한 칸 한 칸 예 정성을 들여서 칸을 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선을 긋는 이유는 이 나무와 구분 짓기 좋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색칠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마음이 급해지네요 너무 여유를 부리고 그렸어요 네 자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재밌는 표현이 되죠 예 그리고 여기 마무리 기와 선 하나 더 이렇게 그려 주시고 예 자 그리고 여기도 그냥 세로선으로 그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중요한 선은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너무 넓게 대충대충 그리시는 것 보다는 이 구름과 벽이 구름이 되네 지붕과 벽이 좀 차이가 나도록 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펜에서는 자 이렇게 해 주셨고 여기 벽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지붕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세로선이 이렇게 있고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뭐 빨간 단풍이 이렇게 있는데 예 밑에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나무로 예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르른 동네인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요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예 자 지붕을 그리고 각도 요렇게 각도 그려 주시고 여기 밑에 각도를 먼저 그려 주세요 여기를 여기를 먼저 이렇게 그리시고 위로 갈 때는 이 각도 그대로 가시고 옆으로 갈 때는 요 각도 그대로 그리시고 다시 올라갈 때는 요 각도 그대로 요 처음에 그린 각도 그리고 옆으로 갈 때는 다시 요 각도로 간 다음에 네 요렇게 예와 같은 각도로 나와 주시면 예 약간 스텔스기 같기도 하고 예 계단 옆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을 그려 주시구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선에 비슷하게 맞추셔서 가로선 세로선을 이렇게 그려 주시면 예 계단이 저절로 그려지죠 예 우리가 무섭게 생각하는 계단이 그려집니다 너무 좀 길어 보이네요 요럴때는 또 나무가 슬쩍 가려 주시면 좋구요 예 창문도 이렇게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불구불 해도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뒤에 보이는 지붕도 이렇게 그렸구요 얘는 또 가로로 한번 그려 볼까요 이렇게 요런 1시간 20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뭐 예 요정도 진행이면 괜찮은 것 같구요 예 그리고 여기 뒤에 붙은 인재는요 예 적당히 예 보이는 대로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나무를 다 일단 가려 주시고 그 뒤에 요렇게 건물 같은 거 그려 주시구요 예 요기도 제일 보이는 각도부터 먼저 그리세요 요렇게 각도 그리시고 그 밑에 예 창문들 그려 주시고 희한하게 생긴 지붕이 있네요 예 이렇게 보이게 되겠구요 예 저쪽 뒤에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요렇게 예 이거보다는 예 이거보다는 좀 안만한 부드러운 선으로 다 뒤가 보이구요 그 뒤에 이제 수평선이 보여요 예 수평선이 여기가 눈높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눈높이는 여기구요 뒤에 또 섬도 이렇게 하나씩 보이네요 여기도 섬이 또 마침 이렇게 보입니다 지저분한게 묻었었는데 여기가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얘기 안 했더니 바로 눈높이가 나와버렸습니다 득텟소 가리님 아 가리님 저희는 잘 보이게 하시려고 손방향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예 뭐 예 그런것도 약간은 있긴 한데요 뭐 그냥 좀 길게 잡아 보려고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멀리 갈수록 뭐 이런 선 별로 안 보여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다 말아도 되고 예 여기도 집이 이렇게 보이다 말게 또 나무를 쭉 그려주시면 되구요 그쵸 나무 고맙죠 예 이거 뭐 톤유바퀴가 돼 버렸어요 뭐 잘 모르겠으면 나무로 이렇게 가리면 됩니다 예 예 가려주면 되구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요정도로 해서 끝나면 될 것 같아요 왼쪽은 왼쪽은 왼쪽도 이제 좀 얼마 정도 그려주고 끝나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가리님 맞는 말이에요 그리다가 어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바로 나무 소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제 우리가 주택 주택 조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냥 보이는 대로 적당히 그리다가 끝내줄 거예요 예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끝나구요 예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끝나구요 예 이렇게 그냥 저 정도로 끝내셔도 되구요 예 뭐 또 나는 아 정말 이런거 깊이 그리고 싶다 정확하게 그리고 싶은 분은 그 왜 우리 잘라서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드 방식으로 그리시면은 훨씬 예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쪽 뒤쪽에 이 능선을 따라서 내려온 예 마무리 육지선이 보이구요 자 이렇게 하니까 뭔가 되게 복잡해요 그죠 예 그리다 보니까 예 요정도 그리시면 되고 요 나무 사이로 나무 사이로 나무 사이로 집들이 살짝살짝 보이게 하면 됩니다 자 떨면 된다 그랬죠 오히려 떠세요 떨어야지 예 집들이 예쁘게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요 틈 사이로 여기도 틈이 요쪽 틈이 살짝 보이네요 주황색 틈이 살짝 보이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예 여기가 너무 비었었네요 요 집 하나 그리고 끝내면 될 거 같아요 여기도 나무 하나 그리고 지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삼각형 집이 보이게 뭐 다 가렸으니까 예 뭐 안 보여도 됩니다 자 요선과 요선 요선과 요선이 맞게 한 다음에 예 얘가 지붕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선만 그려주면 석쇄만 그려주시면 예 지붕이 끝나게 됩니다 예 자 요렇게 해놨어요 뭐 복잡하게 이걸 만약에 처음부터 이 그림을 딱 보고 그린다 그러면 너무 어려웠을 거에요 네 그냥 요정도 선으로만 그려주시면 될 거 같구요 자 이제 색연필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색연필 갖고 있으신 분은 뭐 일단 주황색을 예쁘게 칠할 건데요 예 갈색이죠 갈색을 칠하기 전에 예 요정도 갈색으로 보입니다 예 요정도 갈색 예 요거 뭐 파바카스텔 있으신 분들 예 우리 저기 따단코님 예 188번 이나 뭐 188번이나 뭐 186번 뭐 요정도 색깔들 예 요정도 색깔들 로 그리실 건데 이 색깔을 그대로 칠하는 거 보다는 노란색을 먼저 칠해 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색깔이 좀 밝게 올라가요 네 노란색을 먼저 칠하시고 그 다음에 뭐 186이든 188이든 네 그 위를 이렇게 칠해 주시면 색깔이 나옵니다 그 요 카디 페이퍼가 약간 좀 거칠어요 네 거친데 은근히 되게 나약해 보이면서 칠해도 벗겨지지 않고 요렇게 칠해집니다 요렇게 지붕을 한번 칠해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가리님 예 지금 몽땅 그리지 않고 요정도만 그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색깔이 조금 더 독일 마을스럽게 요렇게 주황색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주황색이 등장하면 되겠죠 115번입니다 네 카빌레오스님 노트북 화면으로 보니 진짜 석세네 하셨고요 블리블리러블리님 안녕하세요 벌써 멋진 그림이 저렇게나 완성되었네요 하셨고요 예 가리님 독일 마을이 갑자기 숙불구이 마을이 됐네요 예 따당코님 188번 예썰 해주셨고 예 있는 자의 대답 카빌레오스님 예 요건 115번입니다 음 저희가 연습했던 그 색감 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오긴 하네요 예 어쨌든 지붕 위주로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약간 색깔 바란 것 같은 것도 노란색을 먼저 이렇게 칠해주시고 그 위에 색깔 바란색깔 예 183번 예 180번대 애들이네요 180번대 애들로 이렇게 칠해주시면 색깔이 조금씩 다르게 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붕만 먼저 칠해 볼게요 물감 있으신 분은요 물론 당연히 그냥 물감 쓰시면 됩니다 예 자 노란색 칠하고 이번에는 좀 주황색 느낌을 좀 나게 칠해 볼까요 자 이렇게 칠하시면 되구요 그쵸 그리고 뒤에도 또 노란색을 먼저 칠하고 이번엔 조금 다른 색으로 칠해 보시고 그래서 요 계열 색깔 애들을 한번에 칠해 보시는 거예요 예 노란색은요 짜장코님 104번 106번 107번 아무거나 됩니다 그냥 노란색 예 흐흐흐흐흐 칠하시면 되겠구요 예 그래서 흰색은 남겨주고 예 지붕 색깔들만 칠해 주시는 거예요 음 요거는 107번이네요 같은 노란색인데 같은 노란색인데 그러니까 104번보다 더 노래요 그쵸 자 이렇게 더 노랗고 요 뒤에거는 주황색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네요 오 벗겨집니다 생각보다 강하다 그랬는데 치소해요 요거는 차라리 스케치북 스케치북에 그리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예 자 요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수채색연필 있으신 분들이요 수채색연필 있으신 분들은 예 요렇게 물을 준비하셔가지고 예 물을 붙여서 고영관님 한국의 샤갈 티노쌤이라고 하셨는데 예 너무 예 갑자기 예 고영관님 샤갈 두 남녀가 공증을 나눈 그림이에요 그거 우리 거실 액자에 있어요 자 요렇게 해 놓고요 물칠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수채화가 됩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색연필로 그려 놓고 물감칠을 하실 때 주의하실 거는요 예 뭐냐면 너무 많이 문지르지 말자 예 너무 많이 문지르면은 색깔이 날라가 버려요 날라가 버리니까 그냥 요렇게 예 노란색이 되어버렸네요 나중에 예 갈색 한번 더 칠하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종이에 따라서 색깔 칠해지는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치면 발색이 조금 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누가 어 어느 분이 또 수채 색연필과 유성 색연필의 차이점을 물어보셨는데요 제일 큰 건 이거죠 예 나중에 뭐 수채화지에다가 요렇게 칠을 하면은 예 수채화처럼 그릴 수가 있다 라는거 예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감을 칠할지 말지 걱정했었는데 아예 칠해버리고 시작을 하네요 저는 참 예 자 노란색을 너무 많이 칠하니까 예 이렇게 노란색이 살 수도 있는데 마르고 나서 또 칠하면 돼요 예 예 예 우리가 산게 예 저기입니다 예 저기 수채색 연필이어 가지고 예 또 노란색을 칠해주시고 또 노란색을 칠해주시고 예 그럼 요거 이제 칠하는 동안 말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요게 우리 그동안 그리던 수채색연필로 그리던 그 종이 했으면은 조금 더 섬세하게 칠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수채화지가 요 카디페이퍼가 약간 예 좀 벗겨지는 경우에 있어서 세게는 못 칠하겠거든요 예 그래도 이렇게 또 칠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할때도 한쪽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칠하시고 특히 빛이 오른쪽에서 오니까 왼쪽 부위를 오른쪽 보다는 왼쪽 부위를 조금 더 진하게 하시고 물칠을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동화 속 마을 같은 느낌이 될 것 같네요 요렇게 칠하다 보니까 물감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물감으로 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쁜 색깔을 또 칠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 이용한 거 계속 칠해 볼게요 그 노랑을 안 칠하고 한번 해볼까요 노랑을 또 안 칠하고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섞이게 요쪽 부위는 노랑이 좀 섞였구요 여기는 노랑이 없는 바로 188번 186번을 지금 칠하고 있습니다 1차원적으로 그냥 저색과 비슷한 색을 이렇게 칠해 볼 수도 있겠죠 칠해 봅니다 석쇠 같은게 많이 이제 엄보이죠 그래서 물칠을 또 해보시고 예 요때는 진짜 그 예 카멜레온스님 말씀처럼 물붓 있죠 왜 손잡이에 물들어 있는 붓 그 붓으로 다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겠죠 예 그러니까 색연필 한타스에 예 그 물붓 하나 들고 밖에 나가서 그리시면 또 요런 느낌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노랑이 많이 사는 예 요렇게 노랑이 없는 데서는 바로 갈색이 살구요 노랑을 깔고 나면 노랑이 결국은 남네요 예 요런 느낌이 나고 또 요런 느낌도 또 재미있구요 그죠 네 요렇게 한번 또 그려 봤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죠 주황색만 칠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예 주황색만 칠해 봐서 요런거 할 때도요 다 칠하지 마시고 한쪽을 조금 진하게 칠하고 밝은 쪽을 남겨 놓은 다음에 예 밝은 쪽부터 요렇게 한번에 칠하면 예 또 저 뒤에 그렇게 세지 않은 지붕을 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186번 예 186번 188번 위주로 그리시면 되겠고 주황색을 바로 칠해도 되겠구요 요렇게 그러면서 저 노랑 있는 부분은 주황색을 한번 더 칠해도 됩니다 그리고 싼 아주 싼 중국제 제품도 요렇게 예 저기가 있어요 수채 저기 색연필이 그런거 사셔도 또 부담없는 가격에 요런 재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멀리 있는 부분은 예 115번이나 111번 요 요 몇 번이야 113번 뭐 이런거 예 이렇게 분홍색 저쪽 뒤로 가면서 약한 색들을 이렇게 칠하셔도 됩니다 완성되면 예쁠 것 같죠? 예 자 이렇게 예쁜 색으로 되게도 할 수 있고 굳이 노란색을 안 깔아도 재밌는 색깔이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버릇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노란색을 늘 깔아 버릇이다보니까 예 그냥 색연필로 할 때는요 이 노란색 없이 주황색을 칠하면 색깔이 조금 덜 색칠이 되거든요 지금 요거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물칠을 할 거니까 예 뭐 상관없이 그냥 요렇게 칠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요기가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종이가 혹시 견뎌지는 종이라면 더 이런 갈색 같은 거를 더 진하게 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황색을 좀 섞고 그리고 요게 음 물감으로 하셔도 된다 그랬죠 물감으로 하셔도 되고 색연필 있으신 분들은 종이가 이런 수채화 종이가 아니고 그냥 일반 스케치북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케치북에다가 이 물 색연필을 진하게 칠해서 요렇게만 완성하셔도 됩니다 굳이 물칠하시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람돌이 모자가 생각이 난다고요 요거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그냥 방식입니다 요거 뭐 어디가선 이렇게 안 하던데요 뭐 그러면 골라세요 네 요렇게 하면 또 금방 한쪽 벽면이 완성이 되겠죠 요렇게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서 지금 막 복잡한 부분이 색칠이 되면서 조금씩 정리가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1시간 5분이 됐구요 요런 그림자진 부분들을 색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예 적당히 네 적당히 버퍼링이 얌전해졌네요 네 다행입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데도 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냥 회색입니다 얘는 뭐 233번 회색 뭐 좀 진한 것도 있구요 좀 밝은 것도 있거든요 네 같이 쓰셔도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칠을 해 주시고 여기는 밝은 데 냅두고 어두운 데만 이거를 이제 보이는 대로 색칠을 다 하면은요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독일 마을에 주황색 지붕이 살 수 있도록 요렇게만 하려면 녹색 하지 마시구요 그냥 요정도만 완성을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향관님은 버퍼링 때문에 스케치북을 준비 안 하셨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보고나서 그리셔도 되겠죠 완전히 마른 다음에 요렇게 한번씩 더 칠해 주세요 저도 완전히 마른 다음에 색칠을 한번 더 해 볼게요 지금 약간 젖어 있어서 색칠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런거 하실 때 벽돌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서 또 재미를 가미하셔도 될 것 같구요 조금 음 종이 때문에 생각 미스였었어요 제가 아까 수업시간에 했던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오고는 있는데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간 것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구요 색칠을 할 때는 노란색을 깔아 주는게 좋은데 물칠을 하니까 노란색 깔아 주는게 노란색이 너무 밑바탕에서 세게 받아 주네요 뭐 또 이런 것도 시행착오네요 그쵸 아직 안 말랐습니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종이도 울고 제 마음도 울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좀 더 예쁜 주황색으로도 하고 싶었는데 색깔이 너무 노란색이 돼 버렸어요 노란색을 개인 칠했나봐요 네 뒤늦게 칠해 보지만 좀 늦은 것 같구요 이왕 이렇게 된거 바닥까지 칠해 봐야겠다 요런거 칠할때도 멀리 있는 바다가 조금 더 진하게 칠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데는 그냥 하얀색을 내주시고 제가 채팅 글 읽을 때 잠깐 멈추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나니까 그죠 요렇게 칠하면 수채 느낌이 납니다 꼭 요렇게 칠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 미스를 한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했던 거는 조금 그럴싸하게 나왔는데 그죠 한번 볼까요 어? 사진은 안 찍혔나보다 저장이 안 됐네요 어쨌든 핸드폰에는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해보시구요 여러분들도 저같이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됩니다 있는거 너무 아끼지 마시고 바르스름한 벽색도 보이네요 제가 이걸로 완전히 많으면 저도 이제 나머지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요번에 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해가지고요 요거 완성된 거 우리 친절한 친어시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조금 달라진 거 어디가 좀 달라졌나 보셔도 될 거 같구요 완전히 마른 다음에 또 재밌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구요 오늘 생각보다 그쵸? 생각보다 버퍼링이 이제 이 정도는 오히려 허전하네요 생각보다 덜 돼서 더 예쁘게 꾸미실 수 있으신 분들은 더 예쁘게 한번 꾸며 보시구요 네 그렇죠 문영부님 오늘은 이 펜을 이 펜을 우리가 무서움 없이 그렸다는 거에다 의의를 두시고 예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붕들만 조금 더 전 느낌이 나도록 칠해 볼게요 마르면 더 칠해질 것 같습니다 마르면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구요 카멜레온스님 지금 딱 좋아님 가리님 다크프리즈님 라니님 고용가님 예 수고하셨다고 해주셨구요 제이에스피님 사월단님 색깔 너무 좋네요 예 그거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오늘 색감은 약간 미스긴 해요 예 우리 수업시간에 했던 색감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님 수고하셨습니다 카멜레온스님 버퍼링도 즐기면서 하셨네요 해주셨구요 예 지님 수전증으로 그렸습니다 감사해요 예 수전증으로 그리셔야 해요 예 가리님 오늘은 화이트 버퍼링이라고 해주셨구요 예 마리에 소피엘님 예 감사합니다 음 사월단님 나무는 놔두고 집에만 신경쓰나요 그렇죠 나무를 놔두세요 여기다가 이제 녹색까지 들어가면 좀 제가 의도했던 것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예 그냥 평범한 풍경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무를 최대한 색칠하지 마시고 이 집들만으로 그 집과 저 배경에 하늘 바다만으로 한번 예쁘게 꾸며 보세요 예 나나나님 와 덜덜 해주셨고 칠칠하니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따단코님 아니 자꾸 더 꾸미시면 억게요 예 놓을게요 이렇게 놓고 예 조금 더 꾸밀 수 있는 건 이제 나중에 좀 더 보여드릴게요 예 생명예수님 오늘 색다른 공부를 했네요 양파양파님 감사합니다 예 카노예수님 재미있었어요 이영음님 팬이 두렵지 않고 재미있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해주셨구요 예 세공갱이님 사월당님 인사하셨고 이영금님 수고하셨어요 햇살이 밝은님 햇살이 밝음님 수고하셨어요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펜을 딱 잡고 멀리 잡고 그냥 그리는 거 예 오늘은 요거 이렇게 펜을 두렵지 않게 쓴다는 거 예 요것만 잘 예 우리끼리 예 연습해 놓으셔도 이 색칠은 수채화가 더 깔끔하고 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채화 종이가 아니고 일반 종이 부드러운 종이 했을 때는 예 저기 색연필로 그리시면 더 좋구요 저기 색연필로만 그리는 게 더 좋구요 예 아 이 종이는 카드페이퍼는 수채화에 특화된 종이지 색연필하고는 조금 거칠게 나오고 이렇게 세게 누르면 벗겨지네요 그러니까 예 수채화로 한번 그려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예 아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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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싸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여기가 비었네요 자 이따가 남은지 싸인인지 같이 섞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요 예 뭐 예 요렇게 됐습니다 그쵸 네 뭐 이렇게 막 저기 뭐야 예쁘게 그렸다기 보다는 선이 좀 자유롭게 그렸어요 선을 예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구요 예 일반적인 풍경화가 아닌 이렇게 감각적인 약간 일러스트 느낌 나는 예 그 느낌으로 그리는 풍경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예 나름 재미있게 색칠해 보시구요 요즘 우리 친절한틀연시카페에 여름비님 이라는 분이 예 요런저런 느낌으로다가 그림을 많이 그리고 계세요 예 고런 예 시도도 많이 해 보시구요 그림을 즐기는 예 그런 취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지게 그리려고만 하지 말구요 우리 그냥 재미있게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같이 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예 그리고 예 인사 안 하셨던 예 이상한 날의 꼼지쟁이 님도 오셨었네요 네 블리블리러블리님 우왕 너무 이쁘다 까지 해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예 같이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구요 또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주 화요일 실시간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